구독자가 620명이 넘었어요. 사연도 한 5개 쌓였는데 지금 댓글로만 답변 드리고 그러잖아요. 오늘 조금 시간이 낮췄으니까 요새 왜 바쁘셨는지. 요즘에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비만 오면은. 긴장되시죠? 그냥 뭐 여기저기서 맨날 전화 오고. 투자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두세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대응하러 방문도 한 적도 있고 기사분 통해서 처리한 것도 있는데 아 이거 골치 앞다 생각했는데 라오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투자를 몇 개 안 했는데도 이러면. 뭐 누수 뭐 1년에 한 번씩 터지는 것도 골치 아프죠?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 골치 아픔이 수십 개가 한 번에 오니까. 이번에 뭐 한 2주 동안 한 열 몇 개의 누수가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난리가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비가 적당하게 오면 한 달에 한 건, 많으면 두 건.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누수가 생기면 오히려 저는 좋아가지고 세일자 분들 사시는 분들하고 이제 좀 만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고쳐주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뭐 한 일주일 만에 막 한 열 개씩 터지고 막 한 2, 3주 동안 한 열 몇 개 막 터지니까 아우 막 너무 바빴습니다. 멘붕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 처리해나가고 있어요. 시장의 그런 너무 강압적인 통제, 규제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 최소한의 규제만 해놓고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빠지고 또 너무 가치에 비해서 내려가 있으면 또 올라가고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가만히 냅둬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엄청난 규제를 때리면 더 그냥 이 불균형으로 시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불안 요소 때문에 오히려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지금까지 너무 폭등해가지고 그 피로감에 의해서 좀 내려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가장 주요한 원인은 시장을 지금 다 정상화시켜놓고 있죠. 매매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분위기로 완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흐름에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각종 쓸데없는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완화 개념보다는 시장을 정상화시켜주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너무나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 기준 금액이 작년 상반기 금액으로 복귀하고 있다. 21년도 상반기 가격으로 회복하는 이 구간 가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떨어졌다. 표현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이거는 좀 사실과 좀 멀다는 겁니다. 왜? 작년 하반기에 그 꼭지점에 샀던 8월달, 9월달, 10월달 뭐 이때 거의 꼭지점에 사신 분들 그분들에 의해서 그 가격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상반기랑 비교하면 정상적으로 우상향을 또 하고 있는 네. 작년 상반기에 대비해서 지금 형성돼 있는 금액도 올랐다 이거예요. 너무나 폭등했던 과열됐던 그 시장 구간을 빼고 보면 뭐 폭락은 절대 아니다. 네. 간단한 기준점을 알려드리면 여기서 이제 더 폭락을 할 수가 있어요. 폭락을 하게 되면 이제 20년도 기준 20년도 하반기 때 그 가격으로 정말 하락이 되면 정말 폭락장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왜? 경기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경기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20년도 하반기 가격으로는 갈 수는 없어요. 지금 21년도 상반기 가격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초금매, 초초금매 거의 간혹 가다가 한두 건씩 운이 좋으면 20년도 하반기 가격도 막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진짜 운이 좋은 경우. 그 다음에 21년도 상반기 가격에 준하는 가장 저렴하고 초금매들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시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왜? 지금 서울 수도권이요. 핵심지가 어디죠? 가장 초핵심지? 강남권이죠. 강남권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까지 막 상승을 막 이 머리 이 라온의 머리 보이시죠? 이 머리는 막 상승이 커져가고 있다고요. 안 그래도 큰데. 근데 팔, 몸통, 다리 뭐 주요 경기도, 인천 이런 데들은 또 서울권에서 좀 비핵심지 이런 데는 좀 작년 상반기 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좀 회귀하고 있다. 하반기의 가격이 거품이 조정된 거죠. 근데 이제 한 몸은 같이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여야 정상인데 지금 봐봐요. 머리만 커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비정상이 되는 거죠. 머리가 커지면 몸통, 다리, 팔, 다리도 다 커져야 돼요. 지금 시장이 거래가 완전히 안 되면서 불균형의 양극화가 형성되고 있다. 원래 정말 하락기가 오면 이 머리도 좀 작아지고 거래가 좀 안 되면 왜? 변동성이 가장 큰 데가 머리거든. 그래서 머리도 좀 작아지면서 이 몸통, 팔, 다리도 같이 하락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는 거래만 다시 활성화가 다시 맞이하게 되면 이 머리 부분이 이제 폭등한 거 그때는 이제 오히려 머리는 멈추고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팔, 다리가 이제 몸통이 그 키 맞추기 하듯이 또 이제 그 입지별로 또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머리가 살아있으니까 머리가 제일 중요한데 계속 커져가니까 나머지 팔, 다리는 이제 시장의 상황과 규제나 과세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정상화가 되면 다시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되고 다시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고 명쾌하고 쉬운 거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고 소득층이 가장 높고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강남이에요. 그래서 강남 기준을 잡고 전철 기준 대체 몇 분이 걸리는지 40분 이내가 가장 좋고요. 첫 번째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니면 내가 투자한 지역이 강남권에 있는 전철 노선하고 40분밖에 안 걸린다. A급 입지고요. 50분 이내 두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한 시간 이내 그게 세 번째 마지막 경계죠. 한 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입지적인 가치가 하급지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이 넘어가도 거기에만의 특성 대규모 신도시급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그런 경우에는 또 상승률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가에 상승을 미치는 가장 큰 기준점이 방금 말씀드린 교통의 기준점 두 번째는 신축 하나만 들어서도 그 지역에 좀 프리미엄이 붙는데 신축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20개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상승의 폭발력을 받는다는 거죠.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 하락장을 맞이할 때는 대규모로 개발이 된다고 해도 미분양 나거나 그 상승 폭발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 대규모 신축 단지가 모여있는 곳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렇게 확 바뀌어나가는 곳 그런 곳을 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찌 됐든 양도세 부분도 좋아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종부세 관련한 이슈가 또 다음 주에는 또 발표가 돼요. 다음 주 목요일 21일 날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징벌적인 그런 종부세 과세가 아닌 다주택자 종부세 그 부가 기준을 6억에서 11억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 주택수에 의해서 징벌적인 중과 없애주는 다주택자 종부세 법안 발표가 다음 주에 정리돼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양도세 좀 완화가 됐고 이번엔 종부세, 보유세가 완화가 됐죠. 그러면 양도세, 보유세 그 앞에는 취득세 차례죠. 라오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네, 거의 반년도 안 돼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시장을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빨리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그날까지 좀 기대하고 있어요. 빨리 좀 돼야 시세라도 더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세계 정세를 봤을 때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영끌하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영끌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좀 악재죠. 기존에 뭐 이자가 100만 원밖에 안 냈던 거를 갑자기 150, 200까지 내라고 하니까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고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1주택자 실거주 하시는 분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좀 큰 금액을 받으신 분들 그래서 요즘에 월세화 가속화가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매매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가 높아지니까 1주택자 분들은 이제 팔려고 하고 싶은데 팔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자 부담은 강제적으로 하우스 푸어가 되는 강제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10년 전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13년도까지는 거의 뭐 부동산 시장이 2008년도부터 금융위기에 터져가지고 약 한 5년 동안 서울수도권이 거의 최악의 부동산 시장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막 이제 연일 보도가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건, 사고들 비극적인 일들도 기억에 좀 스쳐 지나가는데요. 영원할 줄 알았는데 2014년도부터 다시 이제 반등을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거나 좋은 결과물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 물가 잡기 위한 이런 정책 때문에 하우스 푸를 양산해내는 이 상황이 또 4, 5년 지속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IF 시절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엄청난 위기가 왔었죠. 그때도 4, 5년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1년 지나고 한 2년 만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회복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반전시켰죠. 일단 먼저 이제 금리가 원래 대한민국의 금리가 원래 한 5% 이상이었어요. 기준금리가요. 아, 기준금리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출을 받게 되면 7%, 8% 뭐 1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저금리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죠. 유동성의 시대가. 그래서 뭐 대출을 받아도 4%, 3%, 2%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오실 텐데요. 좀 연세가 있거나 이런 시장에 계속 발을 담그셨던 분들에게서는 다르게 생각하시겠네요. 예전에 이제 좀 대출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금리가 그냥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 기준금리가 한 4%까지는 지금은 2.5% 예, 2.25% 2.25%인데 양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가 그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기준금리가 5% 넘게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에 엄청나게 좀 충격이 올 수 있는 요건이에요. 왜? 너무 오래전에, 10년 이전에 이제 그런 금리를 겪었던 것이 좀 기억에 잊어버렸거든요. 그게 다시 10년 만에 온다 보면 충격이 좀 크겠죠. 근데 이제 아직 기준금리가 4%, 5%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한 3% 때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답답한 게 기준금리는 2% 때인데 왜 은행들은 벌써 지금 6, 7%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배마진을 너무 크게 보는 거 아닌가 이건 좀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빌려주는 그 리스크라고 하죠. 기간에 대한 이제 리스크도 있을 거고요. 개인 신용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두 가지 리스크가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상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물론 뭐 가상금리가 줄어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금리를 쉽게 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그거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렇게 막 폭등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견디지 못한 금매물들이 이제 좀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시장을 뒤흔들 정도의 완전 폭락으로 유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요건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부동산 역사를 보면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예전에 이 금리가 높았을 때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락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해왔다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고 금리가 또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고 이런 논리는 좀 맞지 않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좀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막고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런 말이 있죠. 주식 시장은 부동산의 선행지표다. 먼저 주식 시장이 하락이 되면 부동산은 동반해서 같이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한 가지만 그렇게 보기엔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은요.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제가 그냥 가장 쉽게 포인트를 좀 두자고 하면 작년 21년도 상반기 가격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붙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왜냐면 작년 상반기 10억 했던 아파트가 하반기에 15억까지 찍었어요. 그 다음에 거래가 뚝 끊기니까 14억, 13억, 12억 그러니까 3억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10억이 12억 됐다. 3억 떨어졌다. 이걸 기사와 내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10억에서 12억? 오히려 작년 상반기 가격보다 오히려 2억이나 올라 있는 거예요. 아니면 12억에서 더 떨어지면 11억. 진짜 더 떨어진다는 작년 상반기 가격하고 똑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보압 상승.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핵심지는 오히려 작년 하반기 15억 찍었던 것보다 더 비싸게 16억, 17억 찍었어요. 그래서 아까 몸통 얘기도 드렸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시더라도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버티고 이겨내고 지나간다고 하면 정말 100%예요. 정말 좋은 기회가 다시 올 거예요. 상승의 기회. 그러면 다 그 어려웠던 시절 다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가 있고요. 근데 버티지 못하면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출을 받은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받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대출 뭐 이런 것도 기존에 받았던 담보대출도 이제 받았던 게 있겠죠.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다주택자는 이미 이제 소득의 포지션들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도 영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제 뭐 전세만 조금 전세가가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치만 잘 하시면 차금 운영을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우상행하는 자산의 흐름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여러분들 잘하고 싶죠? 누구나. 그렇죠. 실패하지 않고 싶고 내가 하는 투자마다 성공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한번 공개 한번 할까요?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여기저기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식을 쌓아가시고 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막상 또 투자가 잘 안 되고 대체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대체해야 이 부동산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해법을 드릴게요. 해법 부동산 전문가들은 진짜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분하고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거에 대한 해법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공부를 했어도 잘 못 하시는 분들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부동산을 정말 잘하고 있는 분들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기준점 부동산을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동안 부동산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모션이 대단하시네요 두 가지가 뭔가요 또 쉽게 알려주면 쉽게 얻은 것처럼 쉽게 그냥 뭐 흘려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부동산 유튜버들 중에서 구독자 600명대에 와서 듣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드려도 됩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부동산은요 내가 공부를 해나가실 때 딱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알려주는 공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체를 알려주는 강사 전체를 알려주는 책 거시적인 관점 전체를 알려주는 공부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딱 잘라가지고 이 한편으로는 미시적인 관점 공시가격 이하 투자 아파트 투자 꼬마 빌딩 투자 아니면 땅 투자 어떻게 임장하고 그럼 미시적인 부분적인 내가 행동화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강의나 책이나 그러한 공부 이 두 가지로 꼭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라는 거예요 왜 이게 머릿속에 딱 없으면요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냐면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계속 전체적인 공부만 하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부동산의 역사 100년의 역사 대한민국의 전쟁 이후의 역사 세계적인 부동산의 흐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공부 굉장히 내가 유식해지는 것 같아요 똑똑해지는 것 같고 마치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뭐 역사의 주인공이 된 마냥 너무나 막 이게 막 자아도취 되는 거예요 그 정보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나는 흐름을 다 읽고 있다 저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시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고 흡수했다 라는 선에서 이제 멈추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만 1년 2년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좋고 그렇게만 바라봐야 맞는 것 같으니까 실제로 맞고요 근데 이제 부분적인 행동화로 바로 옮겨질 수 있는 공부 현장의 체험 지식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거는 많이 아는데 오히려 투자할 때 실수를 하시는 분들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생겨나는 오류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뭐 잡지식 역사적인 지식 전체를 보는 이 관점 뛰어난 안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를 실패하시는 분들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런 강의만 듣고 책을 읽고 지식습득만 하시는 분들 그만 이제 이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어떻게 이제 실전적으로 어떤 지역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느 지역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고 관심이 가고 그 지역을 한번 가보는 거죠 현장에 있는 부동산과 대화를 나눠봤는지 현재 매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실제로 한번 직접 찾아가 보고 경험해보고 이런 부분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적인 부분에서 내가 모자란 부분을 현장 경험이나 지식적인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야 이게 나중에 적절한 행동화로 옮겨져서 투자하고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적인 부분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또 이제 오류가 생기죠 왜?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사긴 정말 잘 샀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투자를 잘 하셨어요 오히려 부분적인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잘 투자하시는 경우가 또 덜어 있더라고요 투자는 성공했으나 전체적인 관점과 지식 수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켜나가실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자꾸 사고 팔거나 그냥 갑자기 또 이런 거래가 극감하고 얼어붙는 시장에서 바로 매도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장이 오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났네 매물이 많아지네 그럼 이제 큰 안목에서 결정을 못하시고 눈앞에 있는 단편적인 시장의 가격만 보고 이제 던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를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준점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딱 분류해서 어느 쪽에 내가 치우쳐져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내가 또 잘하는지 이거를 또 정확하게 살펴보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고 강점은 더 강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조화롭게 이 두 가지를 진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진단을 하지 못하면 자꾸 그냥 체파끼 돌듯이 성장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부동산 유튜버 뭐 이렇게 보실 때 어떠한 부동산 유튜버는 이런 전체 흐름 매크로 뭐 이런 큰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한테는 전체적인 관점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필터링하고 이 부분적인 관점을 또 잘 설명해주고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 그런 부분을 또 배우시고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전체와 부분이 조합이 됐을 때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이상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와 부분을 이제 좀 알려주는 부동산 유튜버가 있어요 추천해주신 만한 유튜버가 실패제로 부동산 투자의 귀신 라온입니다 구독자 620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구독 유지해주세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라온님이 보시는 시각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공부의 방향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거 기준만 갖고 있으면은 다른 길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의 양이나 투자한 시간보다는 방향성과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온 유튜버를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요 매번 영상마다 부동산에 관한 정말 다른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꿀팁과 정말 그 노하우 그 비법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좀 많이 좀 넣어주시고요 알아요 감사합니다 Всё ㅋㅋㅋㅋ from Hank 규형 제게 그럼 이제 누나 은